최근 인기 토크쏘 전연무 계획에서의 한 에피소드가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트로트 가수 손태진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손태진은 방송 중 말레이시아의 부인과 두 자녀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 소식은 즉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손태진의 이러한 발언은 그의 이미지와 기존에 알려진 사실들과 상당히 다른 측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손태진은 대중에게 싱글로 알려져 있었고 개인생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해왔습니다. 이날 고백은 그가 그동안 얼마나 사적인 삶을 철저히 숨겨왔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복잡한 개인적 측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송 직후 손태진의 고백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존중과 동시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손태진의 매니지먼트팀은 이후 공식 성명을 통해 손태진이 과거에 결혼하였으며 현재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황을 정리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추측도 빠르게 퍼졌으며 손태진 본인도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팬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고백을 계기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향후에는 더욱 투명하게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이 그의 이미지에 일정 부분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손태진의 진솔한 태도와 책임감 있는 행동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태진의 전연무 계획에서의 고백은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고백은 연예인의 삶과 대혼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